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작업실이 아닌 집에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작업실에 오늘 못 나가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작업을 다른 사람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댓글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작품을 조수가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리거나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은 조용남의 대작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줬었죠. 저도 한번 초반에 다뤘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작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조금 나눠졌다고 해야 되나? 또 전문가거나 아니면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진중권 교수가 했었던 얘기 중에 외국의 데미안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대는 작업이 거의 없고 조수들이 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했었던 것은 실제 자기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인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지고 난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그게 와닿지 않았었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대 미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자기들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OEM을 줘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삼성 마크를 달고 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기라고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미술하고 좀 같은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만화를 그 작가 혼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어시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생기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앞에다가 작가 이름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뒤에다가 팀원들 이름까지 쓰죠. 일본은 옛날부터 했었는데 배경은 누가 그리고 그리고 전체 어시스트 팀장은 누구이고 이런 어시스트 팀의 이름도 작품 뒤에다가 넣는 게 요즘에는 약간 관례처럼 되고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도와준 사람들 이름을 같이 쓰잖아요. 어시스턴트 아니면 스튜디오 팀이라고 한다거나 기한84 같은 경우에도 아예 회사처럼 차렸죠. 그래가지고 작품을 함에 있어서 그림을 혼자 그리지 못한다라는 거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뭐랄까 일반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수를 쓰던 아니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던 남들이 다 하건 자기는 개념만 만들고 마지막에 싸인만 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 빠진 게 뭐냐면 그것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OEM 생산이 됐다고 하면 이게 OEM인지 아닌지 적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물을 하나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면을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장에서 OEM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위도 요즘에는 다 밝혀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들로 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건데 프랑스에서 만든 것처럼 직수입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팔게 되면 요즘에는 사기죄로 걸리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차종이지만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멕시코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좀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품에다가 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선진국이나 그런 사례들에 비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예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아시아에서는 좀 장인정신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조용남 작가가 조금 더 질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남의 작품을 샀을 때 저렇게 약간 한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연예계의 이단화 같은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데다가 의의를 가져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용남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거에서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용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작을 조용남 작가가 자기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딴 사람 손에 맡긴 게 아니라 일부가 그 사람이 그리게 된 거고 거기 위에다가 조금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했었던 건데 우리나라의 많은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작업 과정에 조용남보다도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조용남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 공방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조용남 작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분노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 사람이 100% 자기가 그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이 작품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작품을 대하는 거랑 어? 이 사람이 100%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했네 라는 거에 차이인 거죠. 실제로 작가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어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화풍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시도 한 명을 쓰는 분이 있고 여러 명을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 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손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제자는 약간 좀 느낌이 이런 식이고 이 제자는 좀 이런 식이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작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감각이 조금씩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누구 어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러한 조수를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에 문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다 거기서 특히 우리나라의 분위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쓰는데 조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면 그림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만화처럼 뒤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줬던 스텝들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누가 터뜨리기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게 밝혀졌을 때 작가 선생님들 중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을 써가지고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아니면 굉장히 좀 수긍을 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꽤 있고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아니라 사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조각은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알겠죠. 본인이 작품을 100% 할 수 있는 조각 작품은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나 크기가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반인분들은 조각도 작가가 100% 다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품들이 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다 보면 정말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그거를 다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소를 하시는 분들은 좀 품하시를 한다라든지 서로서로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정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100% 그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에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때 제가 작품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좋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어떤 선생님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되게 그런 거를 왜 공개를 하냐 뭔가 좀 신비주의로 가야 된다 물론 신비주의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좀 감춰야 될 게 많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SNS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초반에는 그랬어요. 작가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왜 하고 앉아있냐 작가가 약간 가오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디서 전시를 한다 어디서 작품이 팔렸다 하면 그걸 저는 굉장히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투명하게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귀찮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투명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SNS나 유튜브도 요즘에 하시는 작가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저한테 그런 거 왜 하냐 하셨던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밝히는 게 되게 좀 힘든 분위기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뭐랄까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는 거 있겠죠.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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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너만 그런 거를 그렇게 대놓고 밝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작가가 완전 대놓고 밝힐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용남 작가도 대작 사건이 벌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로 자기 손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거 자체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작가의 뭐랄까 신뢰성 아니면 사람들한테 약간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미아노스트 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미아노스트는 자기 직접 자기 스튜디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지를 다 밝히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 그렇게 스튜디오를 가지고 스탭들이 있는 작가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굉장히 꺼리낌 없이 다 공개를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중에 자기 혼자서 모든 작품을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다가 스탭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모든 작가들을 잘 알지는 않았지만 약간 우리나라는 비교적으로 그게 비교적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좀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개념이라는 게 확고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개념을 이 개념은 내가 만든 것이고 여기다가 일손이 좀 필요한 거 작가의 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 기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작가의 색이 묻어나지 않는 과정 정도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밑색을 칠하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재소 칠을 칠하거나 단순 노동의 반복인 것들이 있는데 색을 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색은 세 번을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색은 열 번을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작가가 전부 다 하기는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만화처럼 작가가 맨 처음에 콘티를 짜고 그게 다 온 다음에 마지막 팬터치를 올리는 형식을 한다든가 배경을 하나하나 다 그릴 수는 없듯이 그런 것처럼 회화 작품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로 세련되게 밝힐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그거를 밝혀야 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이번에 조용남 작가처럼 그것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배신감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대처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미리 알리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용남이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런 선생님들이 잘못했다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정확한 개념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가 자기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이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그게 알려졌을 때 신뢰가 깨지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사실 이것도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영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사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다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시키는 거는 이런 건 되게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작가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거 본사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이 제품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게 OEM을 했으면 OEM을 한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가 식당에 김치가 있으면 당연히 식당에서 만든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김치는 어디서 만든 거고 돼지고기는 어디서 가져온 거고 이런 걸 다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에도 그런 게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걸 또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현대미술의 재미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걸 밝혀도 내 개념적인 것에서 문제가 없다. 아니면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긴 하지만 밑작업 같은 거는 좀 사람을 좀 쓸까? 라는 생각들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나오는 터치 자체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터치를 밑작업을 하게 되면서 작업에 대해서 좀 부상을 하거나 영감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작품의 조수나 아니면 어시스턴트가 투입이 되었을 때 그거를 또 밝혀야 되느냐 그것도 아마 작가들마다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법적으로 작품을 하는데 어시스턴트를 쓰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첫 번째로 진중권 교수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다른 나라 그런 사람들 다 작가 조수들을 쓴다 그런 거랑은 조금 연결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수를 쓴다는 거 완전히 대놓고 밝힌 사람들인 거고 그걸 밝힌 사람이랑 밝히지 않은 사람이랑 제도하니까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납득하기가 좀 힘든 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는 참여하는 비율이 적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거는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그러면은 내가 그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정도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 작품이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게 개념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약간 아닌 척 아니면 회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게 완전히 딱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용남 작가의 판결도 좀 있으면 완벽한 최종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판결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조용남의 모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그리고 조용남이 사인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들은 조용남 작가가 하는데 대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사람이 뜯어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약간은 이렇게 좀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은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미술 작품을 조수가 대신 그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이고 좀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투명해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관객이나 컬렉터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은 일단은 그거는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현대미술계에도 회사나 아니면은 만화계에는 이미 정착이 된 문화니까 현대미술계에도 조금 더 정착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영상이 길어졌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